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를 연내 3회 인하로 유지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0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AI 반도체 마하원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링크제네시스, 네페스아크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반도체 사업에 한화 26조가 넘는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인텍 플러스, 코미코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상승장 기운 제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직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장전 라이브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장에 대한 전략과 또 무료 추천주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 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바이킹 스타 김차 개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이 미증시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국내장도 흐름 괜찮았거든요. 거북선은 오늘도 수익으로 힘차게 나아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증시와 관련된 종목으로 미리 선심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장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시황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마하1이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HBM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동안 하이닉스가 패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판을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제부터 발언이 나왔죠.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HBM 삼성 HBM 관련해서 테스트 중이다.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 시장을 이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발언을 예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자존심을 좀 구겼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뭐 반도체의 봄 AI의 봄이 정말 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멋지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역대급 상승이 나왔죠. 어디서?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역대급 상승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대를 상여하는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3%, 하이닉스는 8%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청 1, 2위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2,75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왜냐 하락장목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약간 지수 상승에 비해서 약간 실속이 없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 매도가 있고 이렇게 기습적인 상승이 나온 그런 흐름에서는 당분간 이런 좋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코스피보다는 상승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4% 이상 상승이 나온 좋은 흐름이 보였죠. 그런데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560 종목 이상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수 상승에 비해서는 체감이 거의 하락장 비슷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섹터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을 했다.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뭐죠?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HLB는 대형 코스닥 종목들이 집중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끌어올렸지만 하락 종목은 조금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수납매죠. 지수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수납매를 누가 공략하냐. 이슈를 해석하고 당일당일 수납매를 공략하는 데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계속 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한마디. 젠승항 엔비디아 CEO가 말했죠. 삼성, HBM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3분기 가이던스가 괜찮다. 그리고 2025년까지 HBM 주문 다 끝났다. 다 팔렸다. 이렇게 자신있게 발언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와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하닉스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8만 전자 드디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7만 9천원에 200원 정도 끝났나요? 8만 전자는 2021년 7월 이후의 마지막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운 만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보기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을 반도체 장비 종목들, 이런 소재 종목들 한번 보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악관에서 200억 달러죠. 한화로 26조입니다. 26조를 인텔의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반도체 보조금 플러스 대출까지 합해서 26조인데 인텔은 혁신이 위한 순간이다. 이렇게 평을 하였습니다. 이와 이런 소식과 함께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인텔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죠. 코미코나 원이 QNC 그리고 인텍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텍 플러스는 제가 저번에 방송 시간에서 공약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호재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텔 관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관련 종목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바로 로봇 관련입니다. 삼성전자 로봇 전문가 영입을 한다. 로봇과 AI는 함께 보시면 되는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의 이사로 로봇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봇과 AI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진심이다. 이런 정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로봇 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다 수익을 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에. 그리고 한 종목이 남았습니다. 딱 한 종목.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 관련 로봇 종목은 딱 한 종목 마지막 남았는데 제가 그 종목 오늘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들고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런 시장 이슈들로 이미 수익 내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장전 라이브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무료 추천주와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단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10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수익 현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상승장임에도 계좌가 아직은 좀 파란불인 분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계속 잘 주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목만 뽑아봤습니다. 제가 노란톡박이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우스는 이제 HBM 관련 종목 삼성 밸류체인 종목으로서 제가 말씀드렸고 2월 2일입니다. 이렇게 매수가가 나오고 2일 만에 멋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은 빠르고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성 NG 리험도 이제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매수신호가 나왔고 2월 26일 날 매수신호가 나왔고 1일 만에 19.4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정한 바로 강력한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 이스페타시스죠. 기판 중에도 대장이다. 기판 관련 중에서 대장이죠. 엔비디아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런 종목인데 3월 4일이었습니다. 딱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오래 걸릴 필요 없다. 그리고 1일 만에 플러스 1일 만에 22%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수익률이죠. 이렇게 이런 수익률을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빨리 미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JNTC도 3월 6일이 됐네요. 이 날도 기분 좋았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3월 6일 날 당일 수익을 제가 내드렸거든요. 당일 수익. 거의 20%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매수가 대비 최대 수익률은 14% 이상을 기록하였던 아주 멋진 종목이었다. 기억합니다. 엑시콘. 엑시콘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3월 달.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3월 6일 날 샀죠. 3월 6일 날 오르기 전에 샀습니다. 바닥에서 신호가 나왔다. 공략을 했는데 5일 만에 59.71%라는 최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더 가고 있었죠. 근데 이 정도 최대 수익률을 보시면 되고 STI도 3월 7일 날 역시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2일 만에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원전 SMR 관련 대장주로서 3월 12일 날 공략을 하였고 5일 만에 11.5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텍 플러스는 방송에서 제가 저번 방송 시간에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인텍 플러스 어떻게 됐죠? 플러스 2일 만에 불과 1일 만에 8.51%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송 종목이라서 제가 첫째 자리 한 자리지만 제가 특별히 한번 포함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어떤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났나? 노란톡방에서 수익이 나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 뭐죠?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로봇 관련 종목으로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저가에서 3%라는 저가 추격 매수는 없습니다. 추격 매수는 다죠?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무조건 저가 매수만 한다. 김정수 전문가의 추식 인생에서 추격 매수는 없습니다. 로보티즈 당일, 추천 당일 어떻게 됐죠? 2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노란색, 황금색 선.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 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하면서 어떤 상승이 나왔냐, 어떤 수익률이 나왔냐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북선 매매기법의 핵심인 거북선 라인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의 반도체 레이저 장비의 대장주죠. 역시나 3%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플러스 1일 만에 이렇게 멋진 상승. 역시나 황금색 라인,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거북선 라인 점점 궁금해지실 겁니다. 제가 뒤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JNTC. 아까 말씀드렸죠? 당일 수익이 났다. 당일 2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20%까지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수익률은 14에서 15% 정도 최대 구간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최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수익이 났던 CXL 관련 대장주죠. CXL 관련 대장주. 역시나 추격 매수도 없었습니다. 이날 거의 최고가 부근보다 낮은 가격이죠. 낮은 가격에서 차분하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날부터 없겠죠? 멋지게 날아가면서 플러스 5일 만에 59%라는 경위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다. 자, 이 황금색 라인 점점 궁금해질 겁니다. 나도 저 컴퓨터에 저거 깔아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전에도, 장중에도 수익을 내드립니다. 노란톡방에서. 근데 장전부터 저는 그냥 수익 내드린 게 아니죠. 준비를 새벽부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해서 시향은 기본이죠. 당연히 시향은 기본이죠. 그리고 핵심 뉴스. 핵심 뉴스를 모든 뉴스를 보고 분석을 해서 핵심 뉴스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핵심 뉴스와 관련된 탑픽 종목들, 대장 종목들을, 상승 예상 종목들을 족집게처럼 뽑아서 정리를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거북성 기법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기법 관련해서 그 외의 기법들 직접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세팅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법 교육하고 그 기법을 활용한 시초가 매매, 오전장 매매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족집게 과외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링크를 드립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면 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부터는 함께 라이브 방송 제 얼굴 보면서 수익 내면서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장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장에 대한 전략과 또 강의와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저희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에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HBM 수요진과의 반도체 섹터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 식량 기대감과 국내 품목 허가 이슈로 제약바이오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동진 세미캠 오늘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미국발 훈풍으로 원익 QNC도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기대감에 SK하이닉스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어려우시겠지만 오늘의 빅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민해서 하나 세 개를 골라보겠어요. 인텍 플러스 그리고 원익 QNC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세 가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저는 인텍 플러스는 꼭 꼽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일까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번에 방송 시간에 제가 공약했던 종목이죠. 그럼요. 지난 방송에서 네일장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이후에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훈풍의 검사 장비 쪽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대장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죠.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대장주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기습적인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목에서 좋은 도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아가는데 부동의 HBM 1등인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HBM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시장은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기반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절대 나쁠 것이 없다. 계속 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들 지금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반도체 외관 검사. 후공정 분이다. 후공정은 수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반도체는 수율 싸움이죠. 수율은 바로 후공정 검사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외관 검사를 하는 그런 업체이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두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인텍플러스가 제일 처음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HBM 시장의 1위는 뭐죠?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진입을 본격적으로 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HBM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 이 SK하이닉스에게 독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세계 1위화하고 있다. HBM 세계 1위화하고 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가 이런 발표를 하였죠. TSMC와 동맹을 결성한다. 삼성전자와 맞서기 위한 건가 모르겠지만 동맹을 결성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동맹을 결성했으니까 지금 SK하이닉스에 들어가던 장비가 TSMC로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주가 확대된다. 수주 확대는 뭐죠? 매출이 늘어난다. 수익이 늘어난다. 실적이 좋아진다 이 말이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SK나 TSMC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삼성전자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관 검사 장비가. 그만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모든 곳에 러브콜을 한다. 이거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화권, 중국 기업 쪽에서도 고객사함의 주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주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이죠. 기존 기판은 뭐죠? 플라스틱으로 있습니다. 녹색 기판 보셨을 겁니다. 녹색 기판, 반도체가 올라가 있는. 이런 플라스틱은 HBM 같은 고도화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휘어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리기판이 필요합니다. 단점을 보완한 게 두께도 얇아지고 전력 소모도 적어지고 매구성도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차세대 기판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유리기판으로 결국 가야 된다. HBM이나 이런 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인텍 플러스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을 이미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리기판이 계속 시장의 이슈가 될 텐데 이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서 인텍 플러스는 계속 화제가 될 거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인텔의 관련입니다. 인텔이 사상 최대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플러스 대출까지 해서 26조라는 하나의 엄청난 금액을 미 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근데 인텍, 인텍, 인텔 이름도 비슷하네요. 인텍은 인텔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가장 대표적인 밸류 체인 종목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텔 회사의 외관 검사를 장비를 독점하는 인텔 관련 종목이 인텍 플러스인데 이런 호재까지 나왔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텔 대장주는 바로 인텍 플러스다. 어떤 식으로 급등이 나왔는지 볼까요? 제가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인텍 플러스. 옆모습 보이죠? 저 맞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인텍 플러스. 3월 19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별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바로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뉴스 나오기 전에 방송을 했고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8% 이상의 수익률이 기록되었죠. 하지만 이미 상승을 예고한 그림이었죠. 여기서 다 돌파를 하였죠. 삼각 수렴 패턴에서 돌파를 하였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상승이 진짜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를 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인텍 플러스. 이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을 이미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략하면 좋을 것이다. 이 공략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략해보셨으면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니큐엔시. 자, 오니큐엔시도 사실 인텔 관련 밸류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코츠와 세라믹을 제조한다. 자, 코츠가 뭐냐. 이게 웨이퍼를 깎아낼 때 위에 웨이퍼가 안 깎이게 덮개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츠입니다. 그 코츠를 덮은 부분은 깎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HB임이나 이런 종목이죠. 이런 아이템이 많이 나올수록 부품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만큼 작업을 많이 하고 미세화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식각 부품이나 이런 코츠, 소모성 부품들이 수요가 증개합니다. 계속 필요한 거죠. 소모품이니까 한 번 사놓고 계속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쓰면 다 읽고 나면 또 사요.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품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 HB임이나 이런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는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웨이퀸시의 코츠 제품이다. 그런데 최근 코츠 가격이 20% 인상을 하였습니다. 20% 인상. 원재료 값이 인상하면 이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치명적이겠죠. 원재료가 비싸지니까. 하지만 웨이퀸시는 코츠 원재료 회사 수직 기여를 선고했다. 관련 회사들을 이미 다 인수를 해서 수직 계열화를 해낸다. 그래서 코츠 가격이 상승하지만 자회사에 통해서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 별 타격이 없다.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걸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TSMC, 하이닉스 등 고객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TSMC, 지금 엔비디아 칩, AI 칩 집어넣는다고 정신없죠. 케파 계속 늘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HBM 찍어낸다고 케파 계속 늘립니다.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 중입니다. 케파가 늘어난다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재료 QNC, 인텔 관련 종목으로서 인텔 보조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혜가 센다. 겹포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종목이 바로 원재료 QNC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원재료 QNC,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 얼굴이 딱 보이고 여기 인텍 플러스와 원재료 QNC,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도 이 종목 대장은 인텔 관련 육수 대장은 인텍 플러스와 원재료 QNC다. 오늘 들어가서도 수익 나셨을 만한 그런 자리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쪽집게 가애로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이 바로 원재료 QNC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장대 양복을 만들면서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뚫었네요. 마음껏 날아가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도 단단하게 하면서 120, 240에서 단단하겠고 이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게 수급이 있어야 되겠죠. 수급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수급도 탄탄하고 정거점도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재료 QNC, 인텔의 후광까지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원재료 QNC도 한번 보면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정보 업데이트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겠네요. 3번 SK하니스입니다. SK하니스 제가 안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이 오른 정보를 제가 들고 오는데 공략한 종목이나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큰 종목이 8%의 상승이 너무 놀라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니스 다 아시죠? 어떤 회사인가? 디렌과 랜드 플러시 만드는 HBM 1위 생산 메모리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메모리 전문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왜 상승이 나왔나? 새벽에 장 끝나고 발표된 미국의 최대 메모리 칩 제조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죠. 전망치를 아주 좋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좋게 우리 이렇게 잘 할 거야 하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HBM 시장에 진출할 건데 NBDI 제공할 건데 이미 2025년까지 HBM 생산약이 다 팔렸다. 이제 거의 다 팔렸다. 우리 2025년까지 완전 물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8% 상승이 나왔죠. 시총이 140조입니다. 마이크론이. 그리고 시간에 정규 시장 2% 시간에 18%가 20%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비슷한 종목이 뭐죠? 메모리 전문 기업이고 시총이 하이닉스가 120조죠. 120조. 아주 비슷합니다.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하이닉스도 그만큼 같은 호재로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업황이 좋아져 있다. 이런 호재가 반영되면서 오늘 하이닉스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디레인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낸대도 반등하고 그리고 AI 산업 중심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HBM 판매량만 봐도 AI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대감이 반영하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다. 하이닉스. 어떤 멋진 상승이 나왔나요? 종가가 8.18% 상승하면서 마감마에서 차트를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20일 입평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기간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개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개인 매도는 뭐다? 개인들의 순매도는 뭐다? 우상향을 나타냅니다. 개인들은 속도에 말하고 다 달렸기 때문이죠. 이제 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어렵지 않게 이제 정거점을 돌파하고 당분간 오락내려 하겠지만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들이 엄청 엄청 다만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보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SK하이닉스 못 잡으신 분들도 관련 종목들, 관련 수의 종목들을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다 함께 큰 수익 한번 만들어보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으로 이미 수익 크게 주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런 섬견지명의 아이디어는 저희 장전 라이브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또 무료 추천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저희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선 작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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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 노란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장전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전 중에 열리고요. 들어오시면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무료 추천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노란톡에서 주식 투자는 간단하다. 이 분산 투자와 수익 나는 매매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분산 투자는 저희가 어찌어찌 할 수 있어도 이 수익 나는 매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뭘 배우면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확률과 통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승률을 높은 그룹의 멤버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을 배제하고 승률에 따라서만 검증 데이터만 따라서만 계속 반복을 하면 높은 승률로 계속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승률에 의존하면서 감정을 배제한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주식시장 어떻게 수익 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쟁터다. 많이 느끼셨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이 마구마구 날아다니면서 수익을 뺏고 얻고 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것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 같은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맨손으로 나가나요? 아니죠.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무기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들고 가고 싶으신가요? 이런 소총, 라이프를 들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멋진 든든한 전차를 들고 가실 건가요? 이거는 전쟁터에 참여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선택한다면 그냥 전쟁에 패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 무기를 들고 제대로 든든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참여한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전쟁의 전리품이죠. 주식시장이라는 전리품, 수익이라는 전리품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권총도 없다. 나는 그냥 맨몸으로까지 전쟁터에 뛰어들었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까지만 걱정하시고 이제는 걱정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시절부터 계속 제가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고 최적화된 무기인지를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알려드릴 저의 만화의 무기, 필살기를 알려드릴 거니까 눈 크게 보시고 크게 뜨시고 눈도 깜빡하지 마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북선 기법입니다. 거북선은 뭐죠? 이수신 장군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죠. 그만큼 거북선 기법은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께서는 23전 23승이라는 엄청난 완벽한 업적을 이루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그 비결과 같습니다. 거북선 기법도 바로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만 들어가서 높은 승률로 계속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3박자를 갖춰야 된다. 재료 수급 차트 자,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3 3박자, 쿵짝쿵짝, 4박자 아닙니다. 3박자입니다. 3박자, 3박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건이, 요건이 재료 재료가 가장 강력해집니다. 특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진짜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철저하게 대장 테마 내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노란토방에서 정리해 주는 거죠. 아침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수급, 수급이죠. 에너지죠. 주식의 상승을,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의 시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수급이 좋다고, 수급의 퀄리티가 좋다고는 판단하시면 오산입니다. 수급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성,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문을 넣으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자기 마감할 때까지 거의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지속성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 그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여 보고 싶은 분들 들어오셔서 꼭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파력입니다. 돌파력. 개인들이 사는 매매는 뭐죠? 거의 뭐 총만 쏘는 겁니다. 총만 쏘는데 메이저 수급,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큰손들이 매수를 할 때는 한 번에 1억 5억씩 체결이 측정되면서 들어오면서 돌파를 한다. 호가를 뚫으면서 간다. 호가를 먹으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의 지속성과 돌파력은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어디 가서 매매에서 울리지 않는 수급 매매의 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배우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3박자죠. 제가 3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 3박자는 바로 차트. 아무리 이렇게 수급, 대장태만 알아도 아주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거북선 라인입니다. 거북선 기법의 거북선 라인, 차트 여적인 요소의 정점이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노란색 별을 제가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3박자 마지막에 어떻게 갖춰지면서 갈 수 있는지 그림을 확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핵심 조건, 기본 조건을 봤으니까 핵심 조건 봐야겠죠. 핵심 조건, 약간 심화 과정이다. 당일 수납매 테마 확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섹터 상승률 1이 뭔가요? 업종 상승률 1이 뭔가요? 하고 제가 화면을 보여주죠. 오늘 HBM이다. 오늘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상승률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후보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당일 수납매 테마 확인을 하고 가장 강력한 테마 안에서만 확인을 한다. 철저하게 후보 순위를 뽑습니다. 후보 종목을. 그리고 바로 두 번째죠. 두 번째 핵심 쪽은 바로 거북선 라인. 돌파에 가는 겁니다. 돌파와 공간에 가는 개념인데 거북선 라인은 강력한 저항. 21국가의평도 강력한 저항.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확보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의평이 뭐냐. 고가의평. 거북선 라인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고 고가의평이 뭐냐. 단순 입평이 아닙니다. 단순 입평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강력한 저항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21국가의평입니다.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세팅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설치하십니다. 이거 알아주셔야지 매매를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으면 눈뜬 장님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시돌파를 할 때 주로 수익이 난다. 들어오셔서 한번 꼭 연습해보시고 바로 대량체결 상위종목 리스트. 세 번째인데 큰손들이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어떤 종목을 많이 사냐. 매도 대비 매수가 어느 종목이 1억 5억씩 한 번에 들어오는 매수가 맞냐. 돌파력이 강하냐를 제가 리스트를 보고 쫙 뽑아드립니다. 정렬해가지고 그 위에서 상위 종목 등 상위 최소한 10개 안에 있는 종목만 들어가가지고 공략을 해야지만 빠르고 강력한 당일 수익이 위주로 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어떤 화면을 봐야지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꼭 와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제가 하이브리드 매매의 정수, 김정수 전문가를 했죠. 하이브리드 매매의 완성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를 하는 동시에 저항값이 이미 있습니다. 1차 밴드, 1차 목표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서 일단 슈팅이 나오면 1차 목표가에서 걸어놓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나 3분의 1을 가지고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스윙으로 전환한다. 스윙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스윙으로 스윙률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단타와 스윙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네 번째. 이런 하이브리드 매매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북선 라인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북선 기법 어떻게 완성되냐. 자 3이라고 했죠. 제가 3 박자. 3 박자. 첫 번째 뭐다? 재료, 로보티즘. 아주 강력한 로봇 종목이다. 재료 좋다. 그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들의 집중 매수. 실시간에 잡혔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차트적인 요소. 거북선 라인을 돌파한다. 멋지게 돌파합니다. 거북선이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이날 20분 만에 20% 수익이 난다. 이 3 박자가 갖춰졌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춤을 춤에서 상승한다. 테크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 HBM 테마 좋죠? 재료 좋다. 그리고 수급 좋다. 그리고 차트 거북선 라인 돌파. 이 3 박자가 또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5일 만에 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KC 저전력 반도체. 이렇게 좋죠? 이렇게 거북선 라인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로봇 스타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적용되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거북선 라인 궁금하신 분들 거북선 기법 궁금하신 분들 노란턱바에 오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드리고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세팅 바로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네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네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일장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워 파트너인 인탑스가 베어로보틱스, 서빙 로봇을 양산 중인 이슈로 네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일장 종목은 인탑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인탑스 식당에 가면 요즘 심심치 않게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빙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인탑스가 대표적으로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들을 생산 중인데요. 오늘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 가져오신 걸까요? 인탑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탑스 로봇과 스마트 플라틱 케이스 이렇게 삼성 가전과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탑스 어떤 호재가 있길래 제가 들고 왔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관련돼 마지막 남은 종목이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들고 왔는데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 파트너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생산을 해야겠죠. 개발은 하겠지만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개발한 로봇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인탑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 얼만큼 진심이냐 기술력이냐 이미 미국의 베어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서빙 로봇이죠. 서비랑 서비 플러스 서빙 로봇을 양산 중입니다. 지금 한 1년에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미 로봇 만드는 기술에서는 더 같은 회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야심찬 웨어러블 보조로 보시죠. 이렇게 바지처럼 입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북한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절팔팔 로봇잼스를 이렇게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렇게 로봇잼스, 입는 로봇이죠. 웨어러블 보조로봇을 재임스 출시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 초기 10만 대 분량입니다. 10만 대 분량. 제법 많습니다. 이 10만 대 분량을 2분기부터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누가 한다? 바로 인탑스. 삼성전자와 로봇사 파트너죠. 그래서 인탑스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다.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이나 있습니다. 엄청나죠. 부자다.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의료기기, 반도체 부분에서 M&A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신사업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아주 멋진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 그대로 있죠. 외국인 그대로 있다. 이때 삼성전자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인탑스 삼성전자의 마지막 남은 로봇 관련 종목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인탑스 내일부터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장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장에 대한 전략과 강의와 무료 추천줄을 지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 입원으로 메시지 이용해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인텔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인텍플러스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반도체 부품인 쿼츠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이 QNC도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은 인탑스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바이킹스타 김보람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김정수 전문가님도 참석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2 투자 상담, 의사 수신 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